정답 잠깐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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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사망했다 씨 거기다 사망했어 아아 아아 쟤 아 저기 봐요 으악 아 진짜 씨 어 어 어 어 think only you ourtney like Huh ha 이거 5m Schrodo Schrodo I got but & I feet there shit and 말랩새끼야 말랩새끼야 공간이면 저기 걸어갈까요? 오토바이가 더 위험해 아 뭔가 타는게 여기 2레벨 쪽에 있어요 아 불안한데 잠깐만 나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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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도 돼요? 빵되네 아 여기 노란색깔지 빨간색깔갑시다 아 귀시끄럽네 아 진짜 어그로 진짜 쩐다 아니 어디가 어디가 빨간색깔자니까 빨간색 저쪽이 왼쪽 저지 아니 티킴이 안말리고 뭐했어요 운전 아 아 진짜 씨 어딨어 얌개 이 쒀끼 이거 ㅋㅋㅋㅋㅋ 아니 지금 어 어 어이 나 따로 돌아 어 Mommy 어 membership ㅎㅎㅎㅎㅎ 어허 어 뭐야이거 아니뭐야잉그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어머 어 문 열렸대 도망가야지 慢慢 어 진짜 죽였어? 진짜 죽였네 어? 진짜 죽었는데? 치즈 죽은데? 잠깐만 그럼 팀 이겜 미미 죽였어? 아니 벙이가 컨트롤이 안 돼 이거 방 고이 같기도 하고 일단 일단 뭘 밀어밀기는 이겜 여기 7미리 7미리 어어어 천천히 천천히 뭐 뭐 뭐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또 뽁 뽁 아하 진짜 씨 뭐가 끝났냐 흥흥흥mented 왜 jakiś 유만 가르쳐ご 아씨 슬석아니 오 어우 지금 쏘고싶다 양되는 들어가 들어가 아씨 내 개본됐네 흫흐흨 진지하게 싸워도 돼요? 오 놀래라 잘못 울렸다 잘못 울렸다 어 뭐야 이씨 원 좋은데요 원 좋은데요 계속 이런 거 놀죠 그냥 어 디킴님 어디 가신데? 플랫탄 찾으러 가요 디킴님 아 왜 났어 났어 왜 났어 저... 그... 저긴줄 안게 아니고 저기에요 너무 뻔뻔하지요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여기가 자 맞힙합 왔다 왔다 폭폭폭폭 잡았네? 잡았어 내가 잡았어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어 폭탄 폭탄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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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막 일로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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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킴님 빨리 아흫 또 끼워서 들어와 아 쿠크님 나와요 아 이런 오옹 아히 나와요 어디 어디 아 보여 어쌓 흠.. 흠핰 비꼈어요!! 인자 앞으로 가지 마요 애 저새끼님 왜 연막을 빠가지구 왜요? 아이씨 으흫흫흫흫흫 흥노도 앞인데? 아니 뭐 보여 소시 죽을래 아 근데 혼박 안쐈나? 아 굿 먹으러 먹으러 다 잡았어요? 나가면 안돼 나가셔도 아 나 폭 맞았어 다리 옮겨야되요 폭폭폭폭 밑에 밑에 있어요 지금 내려가세요 어 에너지 도리크 5개나 인데 얘 한 명 잡았거든요 지금? 한 명 기절하고 있으니까 계산립 동안 네 빨리 내려갑시다 비켜요 아 비켜요 형식 가요 아 명식 아 빨리 가 빨리 아 팀키라이크한테 해서 못살고 했다 어이 차 앞에 두 명 아이 나와 나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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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 오어어씨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아 죽었다 씨 아 이거 뭐야 다 숨었어? VSS네 아아 아아 사격성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배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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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율 야 진짜 떨게 또 시작이네 확 쏴버릴까 지금 배율 높은 거 남은 거 있다던데 통과하세요 폭탄소 폭탄소 저 인성봐 뭐야 터 그러 그러 야 LK 진짜 LK LK 확 쏴버리고 싶다 진짜 오우 진짜 이거 다 우리팀이죠? 다 우리팀이예요 다 아 혼자에요 아! 이씨! 아 진짜 저 진짜 씨 아 뚝배기 해줬어 씨 아 진짜 오오 아 이거 뚝배기 하나 있네 여기 SKS에 있다 주관님 사상해요 아 됐거든요 어 미친 빠른 누구들 흐흐흐흐 아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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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 전에 아템 주고 있어 씨 아 비껴 비껴 아 왜 카토비기에서 싸우고 그래 아 진짜 이 아 이 팝 진짜 싫다 아하 으흐흐흔 어 살릴게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빨리 살려줘 아니 때려놓고 살려줘야지 때리지 말라고 이씨 이씨 어씨 또 때렸어 이씨 총 쏠까 그냥 왼쪽에 총 사운드 나에요 나 그래요 무섭게 왜 때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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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판 못해먹겠어 아 저 치면 안돼요 저 치면 안돼요 아 잠깐만 우리 벌이거쪽들 막 갔잖아 어 이거 차 어딨지?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요 오토바이 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잠깐만 어 이씨 어 어 뭐야 아 그만할게요 병렬히 싸우시네요 아 진짜 알트 에이프폰 눌릴뻔했다 진짜 아 아 아씨 예측했는데 얘가 둔하네 아 진짜 아티킴이 저 죽는다고요 오토바이가 어려워 난 무서운 점프다 왜 죽는다고 점프 글쥡 여기 습 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아.. ä 어그로 즘지지اض 심오.. enlar테니.. 넥.. 이리 와.. 헤헤헤 têmé 하하 하'ite 흐 흐흥 나 키도 없는데 총도 없고 키도 없고 총알이 없고 아.. 죽겠는데? 이제 죽겠는데? 이걸 세워줘요 저.. 39 아니 잠깐만 여완져있다 저기있다 저기.. 888 아니.. 움직이지 마요 아.. 앞에 앞에 제가 예찍였어 ㅋㅋㅋㅋㅋㅋ 39 맞췄다 노란색 가리, 노란색의 가리지 다 버리고 돌아가면 쓸거같은데 아! 나이스 아 내피 아 아 진짜 디킴이 왜그래요 아 옆에 오지 오바 사바사 방황이 형 아 무슨 사바사인 사바사는 고대비 인질렀거만 해 지금 어? 고대비 인질렀거만 해 지금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쉼이 걸어야 돼 하하하 아 뭐야? 이거 하하하하 separate 물짜리 못 푸시나? 술탕이 없어? 술탕? 아.. 코타가 만드셨다 코타가 만드시니 목이 떨어졌어 멀리 던졌어 말렴 죽일 뻔했어 망했다 망했다 아까 거기 오토바이 하나 있었는데 아 편지받고 많네 오늘 아 3레벨이다 가장 어 앞에 오토바이 왜 오토바이 그냥 버기만 나오지? 아니 저거라도 계속 나오는게 진짜 신기한거 같애 흐흐흐흐흐흐 야 이걸로 버기를 밀어요 아아 흫 오 살렸어 살렸어 버기 살렸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진짜 애들이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